아 이 길이 장군점 가는 길이더네 그렇다면 아주 많이 걸어져 갔네 장군점 가는 길이더네 아이고 이렇게 되는거 봐 잘 타고 자 빼고 숲속들 응 자, 전이 가더라 빨리 빨리 갈 거 없어 가만 있어봐요 여기서 갈라지는 길이 있나본데 아닌가? 아닌가? 마지막 길이 이건 뭐 그냥 그냥 오솔길이고 오솔길로 갈 거 없고 제대로 된 길로 가는데 아 근데 나도 많이 걸어보네 내가 걸음이 느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천천히 가는 거야 내가 차량만 아니면 내가 훨씬 빨리 가 지금보다 경영성 차량 때문에 내가 지금 늑장을 부리는 거야 아 여기가 뭔데인가 안에 토지판 냄새 맡겨보자 아이고 여기가 거기 없구나 신정 배수지 신정 배수지 신정 배수지 신정 배수지가 650m 아 그렇구나 전 위치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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